이게 종알 풍성충이라고? 아니 근데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조만간 될 것 같더라고 우리 사은유님도 조만간 아이씨 아야야야 아 총알 충전 좀 해봐 뭐야 총알 충전 벌써 다했네? 어디갔지? 뭘 자꾸 뛰어댕겨 이 자식 아 귀여우는게 좀 짜증나긴 하네 귀여우는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 아 보스 나오시면 총알 없어서 죽는다고? 아 보스가 또 있어? 보스가 있습니까? 보스가 있으면 안되는데 보스가 있단 말인가 아 어? 이거 뭐지? 어?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와이씨 아이씨 이거 뭐야 아이씨 이거 뭐야 아이씨 엄청 눌러야된다고? 아이씨 그냥 물리고 이 엄청 누르는데 아이씨 아이씨 물리면 안되겠는데 이거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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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좀 써야되네 총알 없다 아이씨 총알 없다 하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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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지같은 놈들 하아 Py those 아아 이거 어떡하냐 씨? 씨는 잘 안쓰는데 아 F.C는 아 쟤네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거 맞죠? 아니 아니, 총알로만 잡게 만들면 안되지 게임을 어? 총알로만 아, 씨를 잘 써야 된다고? 아이 참, 여기서 또 겁나 얻어맞아가지고 아이, 또 불리하게 게임을 시작하네 총알도 다 써뻗고 어? 총알도 다 써버리고 하아 어? 이거는 또 어디서 찾아오지? 또 어디서 찾아서 뽑지 이거? 저기로 가야되는구만 일단 상점가서 일단 상점 가봅시다 뭐야 이거? 11,000원 있네 펄스 라운드? 타냐? 아아 헉 이건 25발씩이네? 잠깐만, 이거 어? 잠깐만, 이거 펄스 라이플 사가지고 이거, 이거 살까? 25발씩인데? 상점가서 0 ari 어허 자아 오케 총도 쌌고 존 하지마 보조공격 뭐야 보조공격이 어딨어 오 뭐야 오이씨 아 젠장 두발 써버렸네 일어날거지 너네 넌 잃어난 안 잃어난 안 잃어낸 안 잃어난 이게 여기 뭔가 느낌이 안 좋다? 느낌이 좋지 않아? 어 뭐야 야 이씨 어 아이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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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쟤는 왜 발에 갑옷을 두르고 있어? 야 쟤는 왜 갑옷에 갑옷을 두르고 있냐? 아이씨 어쩐지 쏴다 안죽더라 야 이거 기관총 안좋은거 같애 기관총 괜히 산거 같애 아웃거려야지 좋아진다고? 그럼 돈 엄청 들겠네 뭐야 이거 아 저쪽으로 가야되네 웨이블 한번 볼까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템 쓰잖아 아이템 쓰고 싶지 않아 아이템 팔아서 맛있는거 사먹을거야 어 여기 뭐가 있네 그래 여기 이거 있는데 굳이 굳이 저거 먹을 필요 없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오 여기 아이템 주는거 봐라 하하 여기 저장도 하고 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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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한국사람처럼 생겼잖아 뭐야? 어디갔어? 아 그 지렁이 같은 놈들만 아이 그런 놈들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개 싫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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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 아이템 먹는데 아이템 먹는데 아이템 먹는데 애기가 귀여워 아아 족수를 먼저 잘라라 오 야씨 겁나 빠른데? 와씨 잘 피한다 와씨 몇 발을 쏴야 죽는거야 어이 자식 개구리네 개구리였구나 애기가 아니라 야씨 총알 엄청 부족하겠네 이 게임 어 총알 엄청 부족하겠네 예 아이 참 또 피자총국님 얻어오세요 아 파타파타 얻어아라 파워너드 뭐 에이 팠다 팠다 어 순간 말투 바꾸는게 파수 느낌이 물씬 난다고 에 그럼 나 파수니까 어 다음 파수는 파수고 어 우가우가에선 어 아수구 우수 우수라 그래야되나 에 어서오세요 에이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에 데드스페이스 처음하는건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에 추천 한번 눌러줘라 어 고맙다 고맙다 피자춘구가 뭐 아무것도 없어 먹을거